손톱만한 크기의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알이 부하해서 올챙이가 되면 한 마리씩 등이 업고 여행을 떠납니다. 높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육아방으로 가는 것입니다. 사실 어미 개구리가 그 나무를 오르는 것은 아기를 등이 업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여정입니다. 그래도 어미 개구리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안전한 나무 위로 옮겨놓습니다. 이렇게 작은 생명체조차도 지극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습니다. 모성애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.